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하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관심있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몸을 사리네요. 몸을 사리고 그냥 조금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입을 다물고 그렇게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사회가 이제 순치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분들도 신문사하고 계속해서 글을 기구해야 되니까 일체의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4.15 총선에 대해서 2023년도 아마 1월 무렵일 겁니다. 아주 소상하게 4.15 총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복거일 선생이 월간조선 1월에서 여러분들 이번 일을 한 1년 만에 여러분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입을 다문다고 입을 다무는 그런 것이 아주 역력하게 느껴진 거죠. 그것이 이제 복거일 선생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의 대다수 엘리트들이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면 좋겠지만 나는 안 싸우겠다는 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용을 치룰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침묵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침묵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속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복속을 철두철맥에 이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중요한 기구를 하시는 분들도 신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싹 들어간 겁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보시게 되면 이제 비교적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캐나다의 맥메스터대학의 송재윤 교수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 4월 27일 날 이제 사법부의 시간 상권분립이냐 중국식 권력집중이냐 무슨 사법부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거에 관해서 다 죽은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본질적인 말씀은 안 하시려고 하는구나 제목만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제목만 보면 보시게 되면 여기 글 시작하는데 앞에 서문을 게임의 규칙대로 나온 결과이므로 합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송재윤 교수답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장을 안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게임의 규칙대로 나온 결과이므로 합법성을 의심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선거로 결정된 압도적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척 고심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비교적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송재윤 교수의 이번 칼럼을 보면서 아 송재윤 교수도 굉장히 말을 아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특히 게임의 규칙대로 나온 결과이므로 합법성을 의심할 수 없다. 이거는 다수결 원칙이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송재윤 교수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권력에 의한 다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엄격한 상권 분립. 지금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한 것인 겁니다. 상권 분립이나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송 교수도 그렇게 벗어나는 거죠. 다수를 선점하고 국민을 참칭하고 민심을 내쉬어 법체를 파괴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6.25 전쟁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냥 선거를 장악해가 뭡니까 국가 권력을 다 탈취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전부가 다 침묵해 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다수결주의에 따라 무조건 조금이라도 다수를 차지한 세력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그러나 그전에 그들이 어떻게 다수를 차지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겁니다. 민심을 압시한 6.25 포퓰리즘은 전형적인 독점의 논리다. 여기서 6.25 포퓰리즘이 나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형려나 의회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를 포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쓸데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무슨 권력의 눈치를 봅니까 그냥. 선거 부정을 다 덮는데 다 여러분들 매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 한 분이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민주주의라고요? 이제 와서 상금 분립이라고요? 거대 야당이 바보들만 모였습니까? 방탄국의 좌파본 완성됐는데 뭔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합니까? 선거가 장악이 됐는데 무슨 상금 분립이 어떻고 의회 민주주의 어떻고 다수결이 어떻고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송재훈 교수의 글을 보면서 며칠 전에 봤던 월간조선의 복걸 선생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매다 안 되는 인물인 거죠. 복걸 선생이 철두철미하게 4월 10일 총선 문제에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윤 대통령 지휘청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는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처럼 산 것도 아니고 딴 사람 인터뷰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흉중을 다 진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주제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닫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입들을 다 닫게 되는 거죠. 저는 선거부정을 규명하는 것이 지난 4년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목표였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의 여러분들 규명이 웬만큼 끝나가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 정도는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뭐 결론 나지 않는 주제니까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해가 다 밝혔으니까 그 다음 선택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배 엘리트나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본인들이 다 비용을 치르면 되는 거죠. 뭐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보고 밖에 나와서 뭡니까? 시위도 하고 하락하는데 내 안기는 별로 체질도 안 맞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